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헤리케인. 패스 선택지가 많은데요. 헤리케인. 골 막아냅니다. 공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득점입니다. 선제골. 선제골이 터집니다. 아주 멋진 플레이입니다. 유리한 빌드업. 원터치 후 패스. 똑똑한 움직임. 간결한 마무리까지. 멋진 팀의 멋진 골입니다. 선제골이 터집니다. 미국의 알미러. 토나. 브루노 키마라. 키에런 트리피어. 킹슬리 코만. 바이르민의 패스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무시알람. 헤리케인. 릴루이스 안에. 흐름합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미구의 알미러. 산드로 토널리. 고우드. 토널리. 알레산더 이삭. 정말 필요했던 트리피였어요. 릴루이스. 릴루이스. 울라이에게 김이히 릴로이사네 킹슬리 코망 무새라 네온고레츠카 천천히 빌드업을 진행하면서 패스길을 보고 있네요 펀키퍼가 멋진 다이빙으로 볼을 막습니다 우반즈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기구 필수를 올렸습니다 좋은 태클로 공격을 끊어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키퍼의 세이브 키미히 릴로이사네 헤리케인 킹슬리 코망 주위의 동료들이 접근합니다 골 클리어 냈습니다 골 클리어 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들어갔어요 혼자서 꽤나 긴 거리를 달려왔는데 수비는 뭘 하고 있었죠? 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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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머 12 잘 읽은 패스컷 키에런 트리피어 브루노 키마라이스 들어갑니다 골 들어갔어요 수비에서 공간을 너무 줬습니다 이런 속도가 나기 전에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헌 롱스테프 파비앙 쉐어 조엘링톤 파비앙 쉐어 파비앙 쉐어 파비앙 쉐어 파비앙 쉐어 파비앙 쉐어 15분이 라이브 파비앙 쉐어 파비앙 휙 파비앙 쉐어 파비앙 쉐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킹슬리 코마 네온고레츠카 뮬러 동료들을 이용해야죠 골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소중한 한 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정말 인상적인 골이네요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안소니 고든 경합에서 승리하고 볼을 가져옵니다 해리케인 킹슬리 코마 릴루이사네 볼을 거둬냅니다 브루노 키마레스 미국의 알미어 골제에 맞고 튕기는 골입니다 대단한 다이빙에도 릴루이사네 토마스 뮬라 샌드로 토마스 뮬라 토마스 뮬라 토마스 뮬라 도웰링 토마스 뮬라 우간전 들어갑니다 공료들이 지원을 옵니다 공료들이 지원을 옵니다 졸규비였어요 샌드로 토마스 뮬라 알라산더 이삭 미구엘 알미러 신중하게 공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릴루이사네 릴루이사네 클리어였습니다 헤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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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득점 득점입니다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공을 뺏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수비수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훌륭한 골이었어요 비구엘 알미러 브루노 키마라인스 릴루이사네 조엘링톤 미구엘 알미러 특툴러 골갖고입니다 상대 맞고 코너킥 공을 뺏기 여기에 팀 동료들이 있습니다 선방입니다 아직 볼 살아있어요 찬스입니다 정확도가 아쉽습니다 공을 뺏기 골킥 덴버 안소니 고든 토날리 고즐리 코마 짜말 무샐람 릴루이사네